축제라고 주점 엄청 열었다 야야 가자 내가 치킨 두 마리 쏜다 오오오오 황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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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우리도 사죠 우리도 사죠 선배님들 어떻게 오셨어요? 지나가는 길에 치킨 냄새가 진동을 해갖고 한번 와봤다 주문도 안 했는데요? 그게 뭐가 중요하니 호식이가 두 마리라는 게 중요하지 그러면은 제가 치킨 두 마리 쏠 테니까요 저희 선배님들이 저희 술 좀 사주십시오 우리는 자랑스러운 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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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배님들 술 마시고 싶습니까? 예 술 마시고 싶습니까? 예 선배님 너랑 너랑 발로 하는 가위바위보 있잖아 진사님 술 한잔 사주자 그래 가위바위보 그렇지 좋았어 자 한다 가위바위보 조영민 선배님 조영민 선배님 조영민 선배님 조영민 선배님 쳤으니까 내가 술 사줄게 예스 야야 축제인데 주점 중에 어디 과가 제일 좋은 거야? 역시 모델과 아니겠습니까 국문과가 영어를 써 너는 주점 갈 자격도 없어 아니 그럼 모델과를 뭐라 그럽니까? 진격의 거인과 저리 꺼져 선배님 어? 진격의 거인과 가시죠 근데 거기가 왜 유명한 거야? 아 거기 크림 파스타 기가 막힙니다 서양 콩국수 저리 꺼져 선배님 어? 진격의 거인과 가서 서양 콩국수 드시죠 그래 그냥 술만 먹는 거 좀 심심한데 야 이따가 가수 누가 온다냐 다이나믹도 옵니다 말 빠른 육각수 저리 꺼져 선배님 진격의 거인과 가서 서양 콩국수 드시죠 좀 이따가 말빠른 육각수 온답니다 아 근데 내가 그 친구들 별로 안 좋아해요 다른 가수 누구 없나? 잭스키스요 여섯 개의 늙은 수정 저리 꺼져 아 선배님 이거 너무 억지 아닙니까? 야 국문과가 국어를 쓰는 게 뭐가 억지야 아 그럼 이것도 한번 바꿔보십시오 좋았어 블랙프라이데이 사장님이 미쳤어요 저리 꺼져 노코멘트 아날리아중 저리 꺼져 좀비 고3 저리 꺼져 마스크팩 촉촉한 복면가왕 저리 꺼져 선배님 다시 한번만 기회 주십시오 마지막이야 알겠습니다 영화 제목 한번 바꿔보십시오 좋았어 라푼젤 미국 박암규 저리 꺼져 포레스트 건프 맨발의 기봉이 저리 꺼져 라이온킹 이승엽 저리 꺼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악마는 박술려를 입는다 저리 꺼져 안녕히 계세요 응파 가라 야 치킨 사고 가야 되는데 아 야 좋았다 좋았어 선배님 안녕하세요 아 왜 명수가 나이 아니야 추종 간다 그러더니 애들 다 어디 갔어요? 모르겠다 애들 다 갔다 뭐야 그럼 선배님이 술 사주시면 안돼요? 그러면 참참참 해가지고 진사님 술 한잔 사는거 어때? 좋아요 좋았어 간다 참참 나이아 네? 참 나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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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 그럼 저랑 더 해 뭐해 이게 그럼 진사님 술 한잔 더 사는거야? 살게요 좋았어 아 잠깐만요 네 아 이차 이제 해요 이제 하자고? 네 됐어요 그래 네 참참 치킨이다 어디요? 선배님 치킨 어디 있어요? 선배님? 치킨 어디 있어요? 선배님 어? 다 하셨죠? 이제 제 차례에요 네? 참 참 참 참 참 참 청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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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